여보,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경각심을 너무 갖지 않았어. 사라졌어. 자전거가 사라졌어. 우리에게 소중한... 아이고, 내가 잘못했지. 이건 사실 한국 어디 주택가 어스룩한데 놨어도 끊어갈 수 있는 거를... 근처 유럽 캠핑장으로 갑시다. 네. 다른 건 말짱하니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. 내 자전거... 내가 잘못했어. 밤에 피곤해서 안에 넣고 잤어야 돼. 좋았는데, 자전거. 또, 자전거. 자전거. 갑시다 여보. 에이. 야, 앞으로 주택가에서 그냥 이렇게 차박을 하기에는 시일적으로 부담이 가겠는데? 응. 이제 가서 할 것 같아. 내가 잘못했어. 잊어버려야지. 남은 여행을 즐겁게. CCTV 한번 봐야겠다. 응. 시켰을까? 계속 봤는데 못 찾겠어. 아, 일단 오늘 알 함으로 가야 되니까. 여보. 힘냅시다. 네. 다 합시다. 제발. 내가 잘못한 거야.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 내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. 힘이 없습니다. 힘이 없습니다. 힘이 없습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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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되게 좋아했는데 자전거 타는 거. 하하하하. 그라나다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기자전거. 캠핑카에서 무한 충전 에너지 전기자전거는 없습니다. 하하하하. 안녕. 안녕. 서울에서 그라나다까지 와서. 그라나다 어디 중학생이 탈 것 같습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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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어제 맥주 두 병 먹고. 이름 까먹었어. 샹그리아 대제품. 와인에 소다 탄 거. 그거 한 잔 먹고 취해가지고. 귀찮아서 안 먹고 잤는데. 그러면 귀찮음이 불러 일으킨 참사인가요? 하하하하. 참사까지라고 하지 맙시다. 액땜한 거야. 더 이상 우리에게. 우리 자산이. 저렇게. 누군가에 의해서. 도난 당한 일은 없을 거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무튼 힘을 좀 내서. 남은 일정 잘 소화해야죠 뭐. 하하하하. 더 잘해야지 그지. 하하하하. 더 많이 웃고. 더 즐겁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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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했잖아요. 하하하하. 희해 차게. 네. 네, 다시 바로 기운이 없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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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전거 봐봐. 너무 속상해. 어? 미치겠다 진짜. 하하하하. 유럽, 어디 사세요? 에스토리아 에스토리아 사세요? 에스토리아 때 에스토리아 때 에스토리아 앞으로 자전거 탈 일이 엄청 많아 여기는 어디? 에스토리아 재밌어? 재밌어요 에스토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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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왔어 여기서 1박을 합시다 저쪽에 알람 불하니까 주차해놓고 텍스트하고 가야지 우리에겐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를 수 있는 곳이 있나요? 네, 일요일에 일요일에 다른 곳에 있어야지 그리고 공동이 없으시면 주변에 오피스에 확인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안녕 시간이 없어서 얼른 얼른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택시 타고 뭐 한 15유로 정도 그냥 여기가 되겠습니다. 카트! 여보 캠핑장에 왔습니다. 너구리 먹고 기운냅시다. 너구리 먹고 이런 날을 위해서 너구리를 샀지. 이거 먹고 기운내서 알함브라 잘 보고 재정비하고 내일 출발합시다. 알겠습니다. 아니 너구리를 먹었더니 기운이 나요? 행복해지는데? 나도. 잘 샀어. 너구리 더 사자. 더 사자. 신나면 또 사자 오빠. 이거 없으면 어떡할 거였어. 오늘 같은 날 빵을 씹어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. 자전거 보고선 흐느끼시더만. 폭산에서 작물이 나오더라고요. 내 잘못이야. 불쌍하고 기분 좋아서 그냥 잠들하고 잠들고 잤어야 되네. 자책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갑시다. 택시 불러서 알함브라로. 여기 16유록. 전기 사용 안하고. 왔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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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저번에 가면이 되어있어요. 붕관이 랭블라를 하는 곳입니다. 네. 이거요. 아든지. 오디오 가이드 보니까 이쪽에서 시작하는 게 체력 안배에 좋다고 하네 들어가 봅시다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오디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 저 열쇠 모양과 뭐 이런 것들 아 문도 이런 모양이네 오디오를 다시 들어봐요 저게 알카사바 병영 저희가 요새네 가볼까요 어 가봅시다 가봅시다 올라 파스포라이디 여권 틀수 어 요새 많네 다 보이네 천의 요새네 진짜 여기가 어제 갔던 아랍인들 사는 지역 과거에 저기 있잖아 우리 저기 있었잖아 전망대 어제 우리가 여기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간 거야 다시는 그럴 순 없어 우리 자전거 어디 있을까 지금 아니 다 직원 Some2는 어디 휴양고 간다 digamos 저 저 두 분 바로 출근으로 나오finitely 이렇게 보이네 멸트도 출근할 아스주 eler 캐치 달 Uns fille 비교 뒤 빨간 초 göre 여기가 벨라의 탑 이라는 데고 저의 종 대력이 승리를 하고 종을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는 이쪽에 있었나봐 알바이신지역 이렇게 보이게 번개를 맞아서 옮겼답니다 갑시다 시에라 네바다 멋있긴 하다 시에라 네바다 산 꼭대기의 눈 여기가 벨라의 탑이고 아까 우리가 있던 저기 저희가 무기의 탑 내려가자 해봐 여기 이제 또 들으면서 가야지 성벽의 정원이라는데 듣다가가자 여기가 포병이 죽을듯했던 장소로 해 포병도 여기 있었나보다 우리 여기 잠깐 앉자 음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니까 좋네 여러분 뭐라도 먹고 갑시다 뭘 먹을까요? 달달한 초콜릿 한입 베어물고 가야지 이렇게 힘들다 다 녹았어 야 어떻게 이렇게 다 녹아? 애플파이를 한입 베어물 리들에서 산 애플파이 꽉 채우기 잘했네 밥 안 먹었어 벌써 응 꼬아서 냈거든 뺐나 가방 잘못 맸다고 쳐딩이라고 지금 나한테 하는 안고 갑시다 손이 많이 가는거죠 이렇게 나가는거네 뚱뚱하신 분은 어떻게 해? 아니 나 저 사이즈보다 더 넓으신 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? 다시 5초 가야 되죠? 플레이 해주세요 까를 5세 공전 아니 내가 무슨 오디오 듣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자 말 안하고 멋있다 와 진짜 멋있어 다들 이렇게 여기 서시거든? 뭘까? 왜? 아 울리네 그래서 여기 서서 한 번 해봤나 봐 여기 서서 말해봐요 우와 울려 그치? 너무 신기해 아 아 다 울려 어우 울려 엄청 울려 우와 이 쪽으로 갑시다 여기만 그냥 있어도 재미있는데요 여기만 그냥 있어도 재미있는데요 여기야 여기 다 보고 나왔어 다 보고 나왔어 엄청나게 정교하다 공예품들이 자 이제 갑시다 나사리 궁전 가야 돼 나사리 궁전 가야 돼 이분이 가르쳐줬어 저분은 딱 보면 한국인 일본이 다 구운하시더라고 최소한 10분 전에는 가라 여기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오늘 사용하면 안된대 가방도 앞으로 메라고 하는 판이니까 저리 가면 돼 이제 갑시다 다 찍어야 돼 어렵게 오고 다 찍어야 돼 카메라 봐봐 다 찍어야 돼 이미지에서 자주 보던데요 이 궁전 황금방 요거 안 들었어 우리 안 듣고 왔어 다시 가자 이게 여기가 왕을 접견하러 온 사람이 기다리던 곳이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설들도 있고 그러네 응 그래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 이런 거 찰탑 찰탑 한글자막 by 박진희 여보 우리 저쪽 가서 반대를 한 번 또 봅시다 이쪽은 이런 모양 우와 감싸줘 잘 쉬고 있어요 가만히 멍하니 보고 있어 갑시다 이제 오 여긴 또 뭐 이렇게 멋있으면 어떡해 이 기둥들도 규칙적으로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야자수의 형상을 본댔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가설이겠지? 사자의 분수 열두 마리의 사자의 모양이 다 다르대요 근데 저건 모조 뿐이고 원본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왕이 여기서 수십을 취하셨네 분수대가 수로처럼 동서남북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다 또 다른 곳으로 갑시다 아벤세라헤스의 방 야 어마어마하다 여기 항상 22도를 주시해요 이거는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네 좀 이질적이다 안 어울린다 야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다 와 그치? 다 판거지 뭐 그냥 가만히 둔데가 없구만 그냥 좀 내버려 둔데가 없어 이게 아까 오디오에서 들었던 까를로스의 집무실 유럽인들에 의해서 변형된 그거네 변형이 아주 내가 좋아하는 심플한 화이트 근데 난 아까도 맘에 들어 정교한 변형이 좀 정교합니다 한번 와볼만해 나사리 궁전은 다 봤고 우리 헤나라리페를 봐야 되는데 그럼 좌회전이네 날씨 좋네 날씨 좋네 날씨 좋네 날씨 좋네 모든게 완벽해 근데 갑자기 잊어버린 무엇인가 아 진짜 그러네 다 사각형이야 이건 까를로스가 만들었나보네 유럽식이네 좋다 이게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나온 물 같아 여기도 사각형인데 여기도 사각형 이대로 가야돼 우리나라 창덕구 이런데도 멋진 대지 인스타즈모 그날이 그가 피니라 리페 아뇨 너는 가야 돼 에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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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도 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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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나가래 우리가 야간권을 산게 아니라 이야 이것만 보고 나가야 되네 오케이 나사리 궁전이 8시에 끝난 거네 여기는 아까 우리 들어갔던 데잖아 여기서 다시 가보자 헤네랄리페 쪽으로 여기가 지금 다 알함브라 성체 안에 있는 거야 알함브라 안에도 이런 곳들이 있구나 아 이게 알함브라 성체 안에 있는 호텔이구나 텍스트로 들어와? 앉아서 회의 좀 합시다 아 많이 걸었다 시간도 시간인데 근데 헤네랄리페 가서 우리가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맞아 시간도 시간이고 완전 다 강전 잠깐 휴식을 좀 취하고 시내 가서 그라나다 마무리 합시다 떠나야지 또 공부에 이제 걸어다니 해야 돼 자전거에 익숙해졌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전반적으로 그라나다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딱 한 번만 빼고 말하고 싶어 아직 생각해봐 우린 떠나지만 우리의 자전거 두 개는 여기 남아있을 거야 그라나다를 잘 달리면서 강방곡도 잘 달려라 지인은 받았지만 잘 달렸어 생각하니까 또 재밌다 우린 떠나지마 우리의 자전거는 그라나다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믿지마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? 와 여기 시티투어 포스트가 이러네 골목만 다니나 봐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노을 질 때 바라봤던 그 풍경 다 왔어요 여기가 노래가 감당했어 엄청난 인파 우리가 저기서 플라멘고 봤잖아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서 자 첫 번째 타판 짠 짠 우리 이게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짠